고순아! 오늘은 제대로 자라자잉? 배가 아파? 열심히 그래도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석유를 먹으면 오래 못산대요. 저년은 아마 3년 못 넘길 것 같아. 석유를 하루에 그냥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을 처먹으니 그것도 1년에 어찌나 한두 번씩 처먹는데 맨날 처먹으니까 그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버지 석유 먹으면 회충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전혀 회충이 못살대가 아니라 병중이 못살대가 지금 간이 어떻게 이상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자, 오늘도 한 번 힘차게 먹고 품을 모으는 순서 한 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꽃순이가 나와서 요기가 나오면 하나하나의 좋은 무기가 나올 때보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힘차게 함성도 질러주고 박수도 질러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왜? 나이타 찾는 거야? 그래, 저쪽이 나이타 붙여둘려고 그래. 고수나 그러고 잘해야 된다. 그러고 절대 풀시올 때는 나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나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서서히 불을 당겼으니까 나가는 순서 한 번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심장에 우리 고수한테 아낌없이 사랑해 박수 한 번 주세요. 인간 화연박사기 화연듯이 불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불시오. 자, 이래는 박수 한 번의 파도를 가지고 서서히 음악에 맞춰서 출시가 되겠습니다. 원할테요 잊지 말라 말하면 그 약속 꼭 지킬거요 자, 서서히 박이 올라갑니다 바람, 바람이 돌아온다 누가, 누가 날 떠나간다 여러분들 가정에 애군이 있는걸 여기 꽃은이가 블루사타 세워버리고 있습니다 경치여 저 파도라 울고 싶다 시작! 아하이! 장찬리 먹되 뜨거운 물을 입속에 넣트머대고 있죠 아하이! 저 파도라 라고 말하면 분명히 난 그럴거요 맹세해달라고 울면서 꼭 지킬거요 그리스에 잠시 불러요 인간 하얀 방식 고신의 화이트생 고신의 화이트생 이하! 아하! 사! 슈하! 투! 슈! 또다 못 보는 그 사람을 평생 슈하! 하더라 울고 싶다 슈하! 힘적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골진아 하하하 잘하죠 네 뜨거운 불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어요 입 속에서 푸른 불은 약 200개의 뜨거운 불을 입 속에서 풍어내는 자 200개의 뜨거운 불을 입 속에 집어넣고 풍어내는 자, 이번 부터 자 지금부터 신명나게 리듬에서 춤과 함께 하얏댄싱 불쇼가 펼쳐집니다 댄싱 뮤직 불쇼 마이크 잔에 밀리지는 음악을 타면서 불쇼가 이어집니다 샤인샤인 암에 클리어 쏙 비니 쇠쇠 샤인샤인 아하 셋 호호 허리 잘 돌아갑니다 아하 야챠 아하 슈슈 야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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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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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사이 사이! 사이 사이! 사이발이 2대의 콜센트 공부를 이쁘게 한번 치워보는 선수! 아하! 아하! 입속에서 프리 계속 타오르고 있죠? 절대 여러분은 따로 서면 안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입속에 들어갑니다. 아하! 예 계속해서 프리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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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허! 저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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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봐봐 이년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지 않냐 이년아 멍청한 적냐 이년아 야 그래도 인기 좋네 내일부터 내가 부수어야 될 모양이네 좋겠다 너는 고순아 저기도 가봐라 저기도 우리 엄마가 빨리 오라 이년아 빨리 빨리 우리 집으로 어 거기도 하고 옳지 그렇지 그래야 그쪽에도 가고 옳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뜨거운 물 가지고 입술에 먹고 풍부는데 이 불이 입에서 품을 때는 1200도의 뜨거운 물이라고 그러죠 입술에 넣을 때 200%가 물러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꽃은 이에 화연대식 불수가 이어집니다 골반 큰 강랑 가치를 기껏 worship 출무셔아 출무셔아 раб fourteen 드 고민 예 자, 하이! 전신! 전신! 아하! 심세히 탓... 탓... съ쩌! 시야~! 아하! 다시! 다이사이사이! 예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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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자까, 자까! 아이사이! 예하! 자 우리 코스는 일본 히로시마 나고이가 오사카에서 경연대에서 불씨에 당당히 1위를 한 친구죠 야호 대한민국 최고의 불씨에 1인자 코스의 화엣듯이 불씨를 보고 있습니다 1인자 2인자 다행히 1인자 강력한 기자가 피할 때 출연하는데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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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자가 됩니다 실수감 없이 계속해서 불이 나고 있죠 입속에서 꺼진 불 다시 입속에 불이 살아있는 불로 태기고 있습니다 왼쪽 느낌은ients 드리기打 선수 지침은 안됩니다 백가족의 지침이 시작합니다 백가족의 지침이 시작합니다 바빙기가 불러가라 백아 як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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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헌트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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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üh응 감사합니다. 아무리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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